아 ㅆㅣ wal 나서스다 아외또 나서스야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빠끼임! 하면은 초중반에는 이길 수도 있거든 해볼게요 일단 내... 딱 보니까 도란림 가져오면은 마이콜님 영상 보고 따라하는 분이다 도란림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그게 문제로 도란림 가져왔어 마이콜님 보고 따라하는 분 아무생각 없이 보기좋은 스낵무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전에 마이콜님 그 영상중에 그런거 있었는데 탈론조밥이지라는거 봤는데 어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탈론조밥입니다 나사스 상대로 딱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네 안건들면 돼 근데 사실 저거는 제2렙찍었고 라인당겨보자 땄다 안돼 땄지 말했죠 깝치면 안된다니까 저렇게 도라닝 들고오는 나사스는 상대한목 간단해요 그냥 라인 밀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라인 밀때까지 길고 그냥 기다렸다가 조지면 돼요 1대 2대 3대 4대 5대 좋았어 스킬 맞으면 안되니까 오케이 끝 나사스 끝 수고수고 난 진짜 고수라고 했지 난 진짜 고수라고 했지 뒷가자 루턴 꺼져 나는 집을 갈꺼니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나사스가 그렇게 오면은 난 그냥 내 입장에서는 W2렙찍고 그냥 바로 조지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점은 라인이 개똥망이다 이거 라인 개똥망이어서 후반에 질수도 있거든 조금 천천히 해봅시다 1대 2 1대 2 1대 2 더블 Q 빠졌으니까 그때 들어간거에요 Q 빠지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돼 라인 밀지 말고 빠지자 오케이 라인 재민다 이러면 내가 W 쓰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없어졌고 분명히 방관 한 30 될거야 20에서 내 예상이 맞다 따하면은 6렙찍는순간 원컴 가능하거든요 나이스 피했고 이제 제 망했어요 수고하세요 C에서 그냥 천천히 먹었다가 6렙찍는순간 바로 원컴내면 됩니다 랩도 피했고 난 그냥 저거 굳이 안싸워주면 돼 저런거는 스택 아찔 못삼고 내가 라인을 안밀면 되거든 내가 라인을 안밀면 되거든 망했어요 쟤는 아이씨 이거는 맞았는데 아쉽다 높턴 조심 빠져 기다려봐요 1대 2대 3대 수고 아우 쉣 더 나이스 망할뻔했다 하지만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든 아우 위험했다 미니언 너무 많아가지고 수 삭 수 사 야 쓰 라인 밀자 오우 아니 나 아니지 에헤헤헤 나 아니구나 하하하하 시멀 난 줄 알고 피하려고 저거 썼지 하하하하 아 죄송 하하하하 피하려고 썼지 피하려고 아 개 개 똥마 이거 해 이거 이거 하나 딱 가주면은 나 서스 나 서스 큐딜 다시 피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가주는게 나 경험상 핫 핫 가는 척 피했고 앙가앙가 라고 하면서 하 앙가앙가 한 대 딱 때리고 앙가앙가 아프네 아이 저거 아프다 죽여 그냥 죽여 네 잘가 죽여라 알아서 나이스 마르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좋아요 나 서스는 간단해요 마따이 안까면 돼요 마따이 안까면은 이겨요 마따이 까는게 바보지 솔직히 나도 나 서스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나 서스는 마따이 까면은 소..솔직히 마따이 기준 하에는 개씨보피에요 아 내가 가주자 한 대 가고 한 대 땄어요 나이스 마르치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탈론 진수 인정 인정 탈론은 진수입니다 탈론은 진수에요 아우 쉣 어 한 대 500 최대 때려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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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못 땄어 못 땄어 못 땄어 못 땄어 아우 뭐야 쟤 벌써 둘이 돌아왔어?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렇게 보니까 궁 돌아올만 하구나 죽는 줄 알았네 어 킬로는 진수야 역시 진짜 부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아우 쉬워라 도 저 로 로 로 로 깻게 쓴 이유 중 하나가 달리오가 W로 인해서 방어력이 조금 높아졌을 때 그때 잠깐 콤보 기다렸다가 궁 쓰나 안 쓰나 조금 감 좀 보다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은 또 위험해 야 내가 뭐 오랜만에 잘해 나는 항상 잘해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 역시를 한 거는 멘트보다는 약간 빡게임에 집중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 합니다 싸움 안 걸면은 개꿀 싸움 안 걸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라인 안 밀면 돼요 라인 안 밀면 돼 W로 왜 밀어 저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다 이쪽에 보인다 그냥 바로 밀면 돼 어 저거 먹고 왔다니까 근데 똥 도망가 으응 안싸우면 돼 내 말했지 안싸우면 된다고 너 집까지 침 가는 냄새나죠 하나 둘 셋 아 씨 너무 늦었어 오 저거 너무 늦었어 오 양날도끼 가지고 롱소드 아 내 썸네일 잘 그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하셔도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어 겸손한 이미지가 없어지잖아 내가 나도 잘 그리는 거 알아 내가 잘 그리는 건 아는데 임총님보다는 못 그려요 제가 임총님을 감히 들먹이지 마세요 임총님은 최고입니다 한 대 여기다 닦고 이거 아우 피해주고 한 대 하고 먹어주고 쫓아서 더블킥 자 여기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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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딱 해주고 좋았어 이거 몸만 대주고 좋았습니다 야 내가 내려오자마자 그냥 영혼까지 다 터져버렸는데 그럴 수 있죠 아이 말했잖아 여러분 이래서 탈론이 탱커를 가야되요 무리만 안해도 이렇게 쉽습니다 게임이 아 씨따 없었나 빡 왜이렇게 쎄 띠 럭 응 누가 텔론이야 그룹 그룹 보자 취급 안한다 흫 헥 헥 내가 그 보자 노노 그분은 멘탈 약하니 헬론 조지자 조지자 한 잔의 술 조지자 좋았어 망타먹기 아주 깔쌈했다 역시 스킬만 잘 맞춰도 된다니까 유후후 깻 야 너무 깔쌈한데 오늘? S등급 무조가 S 19,000 슬롯 끝 좁둥 좁둥 야 확실히